조용히 지금 한번 몰아 붙일 때는 굉장히 좋은 공격으로 몰아 붙이기 때문에 예아 지금처럼 옉티에 서벌 이번에는 나가고 말았네요 박경태 몸쪽으로 휘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네틱 걸리는 장안제 박경태가 모습입니다 네 박경태 자신이 그러나 벗어나고 말아질 수도 있구요 그렇습니다 박경태가 조금 더 앞서 있었던 성적들인데 안 넘겨봤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본인이 게임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역전까지 내달리네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경태 다시 한번 네트에 걸립니다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지구전이 필요합니다 네 아 이번엔 네트에 걸리고 마는군요 다른 선수들이 범치를 해줬다면 지금은 많이 받아주고 랠리가 되는데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자 모처럼 박경태의 득점 한 푼 네트에 걸립니다 자 확인 알고 있구요 지금 본인이 공격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디펜스로 득점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골드를 살려내고 있구요 박경태의 스매시 박경태의 스매시 네 추격 네 동태였습니다 6올 6대6 아 박경태 맞지 못합니다 아 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장한재 공격이 벗어났어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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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포인트 전환! 장한재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. 좋을 것 같습니다. 8대8 서브 득점 박경태! 박경태 연속 득점! 내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게임 박경태가 가지고 옵니다. 장한재도 첫 번째 게임을 내줬습니다. 두 번째 게임으로 갑니다. 장한재 선제 공격 통합니다. 최선은 이런 모습이 없었거든요. 네,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. 네트 걸리는 박경태. 네트 맞고 장한재 나갑니다. 한강이었잖아요. 그렇죠. 계속 강하게만 했는데 범실도 많고 오늘은 강약점을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. 바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. 2대2 아, 박경태! 장한재가 이렇게 또 했다고 치면 공에 밀리면서 또 범실로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그런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. 지금처럼요. 지금처럼요. 두 번째 게임 출발이 좋았는데 선제를 다시 한 번 잡아줘야 되겠습니다. 그러나 박경태 3고! 박경태 서브. 4대3 공격 범실만 조금 줄여주면 공격 범실만 조금 줄여주면 스코어가 좀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 아, 박경태 블락! 4대5 아, 장한재 자신 있게 때렸습니다. 공격 범실도 충분히 득점할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박경태 아, 네. 장한재에게 찬스볼 줬고 장한재는 아, 장한재가 밖으로 날려버렸습니다. 장한재 아, 네. 자 안전하게 오 박경태 이렇게 차분한 선수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경태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는 듯한 느낌 많이 나오네요 그런 모습이 아 그러나 이번 탑스피를 걸렸습니다 두 선수가 같이 가기 때문에 타임으로 좀 끊기도 지금 쉽지 않은 두 팀의 상황입니다 나갔어요 박경태 벗어나 게임 포인트 장한재 야 걸렸어요 고고 같이 시합을 했던 선수들의 대결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과감한 두 선수의 랠리였는데요 첫 포인트는 장한재입니다 지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고요 네 네트 맞고 나가는 장한재입니다 자 여러 상황들을 가장 해서 훈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실전도 많이 해야 되겠고요 아 여기서 장한재 잘하는 선수가 정말 잘하는 고수인데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연속 득점 장한재가 해냈다고 그 길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선수들은 많이 배우기 때문에 네 와 장한재 장한재가 4대2 앞서 있는 장한재 아 아 박경태가 이번엔 플러그를 해냈어요 공격 한 골을 디페이스 잘했습니다 네 한 점차 아 이번엔 장한재의 범실 대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범실도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 아 박경태 탑스피 앞선채 경기는 재게 됩니다 아 아 박경태가 이번엔 닭공이었습니다 네 풀잉을 노린 것 같습니다 예 아 이번엔 떴어요 네 장한재 갔으면 박경태가 넘겨도 네 장한재의 찬스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맞대결 장한재 다시 한 점 차요 7대6 박경태 앞서 있습니다 아 박경태의 과감함 또 한 번 나오 자 그러면 또다시 넣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렇게 가죠 박경태 네 자 렛이 한 번 도망가던지 끝내야 되고요 장한재 손은 따라 붙어야죠 박경태 390 매치 10대7 매치포인트 박경태 살아있어요 아 아 그렇죠 지금도 빠라나 예 빠라나 8대10 매치포인트는 계속 이어집니다 장한재 서브 아 장한재 벗어납니다 박경태가 장한재를 잡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